방금 이제 휴식 자세에서 천골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손을 놓고요. 한 다리를 밖에서 안으로. 조금 위에 잡고요. 반대쪽도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오금에다 딱 걸어주신 다음에 쭉쭉쭉 나가세요. 스파이더맨 자세 같네. 이 자세가 정말 하필화랩스만 해도 되게 좋고. 범위를 한 번 더 써주세요. 이쪽으로 이제 리액션 할게요. 스파이더맨 자세. 스파이더맨 한 번 가시죠. 역시 히어로는 유선배님. 우리의 히어로. 그네처럼 앉으시고요. 그네처럼 앉으시고요. 또 한 번에 가시네. 팔 힘으로. 죄송한데 시키는 데 좀 해줄래요? 천골로 가요, 천골. 천골. 천골로 가서 스파이더 가보세요. 오른손을 놔볼게요. 거질러요? 오른손. 오른손.. 자, 이거 놔주세요. 얘를 놔주세요. 얘를 놔주세요. 얘를 놔주세요. 넣고. 이렇게. 선생님 제가 유연성이 없어요. 오금을 조여주세요. 어떻게 해? 왼손 놓고. 왼손 놓고. 다리 놓고. 올라가요, 올라가요. 스파이더. 서야지. 자, 이제 조금씩 엉덩이 붙이시면서 쭉쭉쭉 위로 올라가보세요. 올라가라고요? 스파이더. 됐다, 벌려요. 어떻게 해. 허벅지 아프지? 아, 좋아요. 선생님, 지금 허벅지 아프다니까. 스파이더맨 아주 손 쏘아요. 스파이더맨, 멋있게. 그게 뭐예요. 형, 빨리. 너만 봐. 내려올게요. 수근이, 수근이. 수근이 잘할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앉으셔서 그 상태에서. 오, 좋아요, 좋아요. 오른다리가 밖에서 안으로. 안으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수근아. 야! 수근이, 얘 왜 섭외한 거야? 얘 못하잖아. 뭐 지났어. 야, 진짜. 어떻게 해? 수근이, 이거. 안 돼, 수근이. 아까 스퀴치했는데 지가나지? 아까 스퀴치했는데 지가나지? 너무 재미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 돼.